이때 유독 눈빛이 반짝반짝 틴탑 멤버들 집중력 최고네요 예쁜 모델들 앞이라 그런가 어째 평소보다 리허설 분위기도 더 활기찬 것 같은데 리허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틴탑 멤버들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해보자 리허설 했는데 벌써부터 내일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아까 모델분들 난제를 입고 런닝 하셔서 보셨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노래 들었어요 여기 캡프 형이에요 캡프 형이 뚫어지게 봤습니다 무대 어떻게 할까 봤는데 팀 탑 여러분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8등식 모델의 동선을 따라 팀 탑의 시선도 한 곳으로 고정 팀 탑 남자구나 이제는 인피니트에게 바툰을 넘길 차례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